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56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103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사회질서에 반한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3조의 내용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특이한 걸 좀 느끼셨나요? 자 우리가 민법을 시작을 해가지고 시험범위 내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법조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은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몇 조부터요? 103조부터 시험범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문을 좀 정리하시고 싶으시다면 1조부터 102조까지는 보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는 103조부터 시험범위라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려요.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목적이 반사회적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뭐가 반사회적인지 여부는 결국은 무엇에 따라서요? 판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렵게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쉽게 공부하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앞부분에 공부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쫓아오셔야 돼요. 아 마음에 안 들어 그지같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57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판례를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뭐가 반사회질서 행위는 유행하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서 첫 번째 유행을 이렇게 할게요.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말하냐면 나쁜 짓을 말합니다. 나쁜 짓.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뭐 첩을 들이기로 계약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누가 봐도 나쁜 짓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인지 아니죠? 뭐가 헷갈린다면 솔직히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학습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아 이건 나쁜 짓이니까 뭐예요? 반사회적이구나.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계속 보시면.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쁜 짓이 아닌 거예요.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보시면 법률조의를 강제하거나 하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이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강제하게 되면 반일륜 쪽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무효고. 따라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제처와 저가 별거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언제 나갈 건데 그랬더니 내일 오전 10시에 나간대요.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나쁜 짓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전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처가 나가지 않길래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어서 제처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반일륜 쪽인 거죠.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이런 별거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고요. 또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강제할 수 없으니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죠. 혼인 예약이요. 유부남, 유부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첫사랑 순희하고 우리 27대 꼭 결혼하자라고 약소를 했어요. 혼인 예약인 거죠. 그런데 27이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희가 결혼하기 싫대요. 계약했으니까 계약대로 따라야 돼. 강제로 혼인시킨다면 그건 뭐예요? 반일륜 쪽인 거예요. 따라서 혼인 예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 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는 여기 계속 올려봅니다.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별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쉽습니다.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체는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살해하면,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는데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반사회적이 무효인 거죠.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로 약속했더라도 이행할 필요 없다.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조건만 반사회적인 이로 무효가 된다면, 1억을 정여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가 된다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 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따라서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모아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의 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에서, 세 번째,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됨으로써, 돈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거죠. 자, 만약에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 겁니다. 근데 본 대로, 들은 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이건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 법정에서는 정당하게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죠. 만약에 허위로 증언한다면 위중죄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당연히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약속한 돈을 줄 필요가 없고요. 주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 자체도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거는 따질 필요 없이 뭐인 거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런데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이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을 하려고 해요. 학원 하려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춰서, 학원 등록을 신청을 했거든요. 인가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모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 구비했으니까, 제가 저에게 학원 등록을 해주는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10만 원 달래요. 점심값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내가 학원 등록증 나오면 제가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인 거죠. 따라서 약속한 10만 원은 줄 필요가 없고요. 주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은근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기로 했다면요? 돈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시면, 판례입니다.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용어를 포함한다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법률의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용어도 있다. 법률을 하게 된 뭐가요? 동기.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출자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밀수를 하려고 출자하게 예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건 문제죠. 뭐 도박하려고 돈을 빌렸다. 이것도 뭐예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죠. 돈을 빌리는 그 행위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 도박을 한다는,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읽어본 것처럼 우리 판례는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의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법률행의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법률행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요구,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건데, 따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 가족법상의 자유죠.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행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등장의무를 좀 조심하시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고 있다면, 질문에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 무용구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채울에도 있었는데, 항공사에서 여성 승무원을 채용하면서, 혼인하면 퇴사한다라는 이명계약을 했어요.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계약은, 그 각서는 무슨 자유를 제한합니까?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좋은 남자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결혼하게 되면 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혼인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한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그러한 계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혼인하기로 퇴사했더라도 무효니까 퇴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퇴사하지 않더라도 회사 측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조심하실 것이 이혼할 수 있는 자유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시험 문제가 잘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혼은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기본권인 것이고요. 이것은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거고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 행위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률 행위는, 계약은 판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처액이에요. 30억짜리, 30억이 너무 많나요? 3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증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분할 수가 없다. 처분을 금지시키는 특약을 했고, 시험에 나왔고요. 아니면 우리 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이거 반환해야 돼, 라는 특약 연구 두 가지 나왔죠. 자, 만약에 혼인관계 유지가 되는 동안, 처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죠. 동의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제처가 저한테 30억짜리 토지 주면서, 우리 함께 사는 동안은 팔지마? 그러면,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하고 싶어지네요. 다시 말하면, 이런 특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유효한 거죠. 근데, 이혼하면 반환해야 된다. 이거는 반사회적입니다.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자, 지금 30억짜리 땅을 받았는데, 이혼하게 되면 이 땅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혼할 때 고민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특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실제로, 이혼했더라도, 이 토지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인간 본승에 반환합니다. 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새는 보면, 어떤 판결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 판결을 한 재판부, 판사를 비판하는, 댓글이 참 많이 달려요. 인터넷은, 판사, 나가 뒤져라, 판결이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검사가 구형을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검사, 나가 뒤져라, 이런 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민법에서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법 전체는 놓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느냐, 안 하냐를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서로 그 사람 행위가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최소한, 뭐는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인간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의 피자. 시험에 참는다고요. 자, 세금이 부과됐는데, 꼭 내고 싶은 사람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 세금 내야지. 그럼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일반인 평균적인 분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도대체 세금 내라고 그래.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각종 세법 등의 규제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두 번째, 채무의 피,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죠? 빌릴 때는, 간도 쓸게 다 줄 것처럼, 알랑방구 끼던 놈도, 막상 갚을 때가 되면, 갚기 싫어서, 미적미적거리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채무의 피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세 번째, 범죄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건 뭐, 반사회적이죠. 비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놓은, 범죄 자금, 비자금을, 숨기는 행위는,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분이, 전두환, 전대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천억의 비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자금을 만들어놓고, 범죄 자금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투기 행위.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다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친놈이 아파트를 살 때, 떨어지기를,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라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오르기를 바라면서, 아파트를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많이 올랐어요. 투기인가요? 조금 올랐어요. 투자인가요? 투기 투자인지, 구별하기 애매하죠.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법, 특별법 등에 의해서, 처벌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는 아닌 거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자, 57페이지의 판례들을, 좀 더 볼 겁니다. 자, 두 번, 첫 번째 판례 봤죠? 두 번째 판례인데, 이거는,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는데, 자, 변호사가요,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특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반사변제, 그래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판례에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판례가, 2015년도 판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성공보수 약정, 어떨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번째 기억은 건데,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률 행위실을 기준한다. 따라서, 이 판례가 있기 전에,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한 것이고, 이 판례 이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판례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넘겨보시면, 사회질수 위반에 유용해가지고,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을, 쭉 유용하였거든요. 유용하였는데, 이거를 공부하실 때, 울려가지 마시고, 열심히 떠든 방법에 따라서, 한번 분리해 보시기 바라고, 핵심 강의 노트는, 제가 지금, 필기해드린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 5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반사회적 법률 효과가 나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도박빚입니다. 도박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도박빚은, 이행하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갚았다면, 그 변제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암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또, 나중에, 취인할 수 없다는 점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나요? 동계 불법이 나오고 있죠. 자, 동계 불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깄네. 자,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자, 60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옵니까? 대표의 자가 나오죠. 자, 풀어볼게. 자, 30일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은, 아직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죠? 답은 뭐죠? 3번인데, 3번이 답인 이유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까지예요. 어디 있습니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디 있나요? 이런 거죠. 채무의 효로.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을, 안당하려고, 돈 갚기 싫어서, 채무의 효로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오면, 아, 채무의 효로구나, 인간 본성의 발언이구나, 반사회적이지 않구나, 라고 가야 되는 거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자, 동기가 반사회적입니다. 동기가 반사회적인, 무효가 되려면,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무효인 거죠. 4번,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의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네요. 5번이죠. 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근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5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니까,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중매매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